음악 유럽 최고의 음악 교육자 레오폴트는 왜 자신의 승진을 포기하고 3년 반에 걸쳐서 아들과 딸을 댔고 여기 전 유럽 방방곡곡을 돌아다녔 이걸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는 낭만주의적 시선에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들이 너무 천재이기 때문에 얘를 데리고 다녔다 현대에 와서는 대략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요 대략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아까 그 얘기가 맞습니다. 전통적인 얘기 홍보전이에요. 이게 홍보전 지금같이 유튜브도 없고 방송도 없고 신문은 있었지만 없었던 시대에 아들내미의 재능을 보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유럽 최고의 명몽가들이 살고 있는 권력자들이 살고 있는 대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아들의 실력을 보여줘야 했던 거예요 홍보전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헌신이라던가 아버지의 플랜이 굉장히 부각되죠 또 하나는 최근에 20세기 들어와서는 21세기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냐 이것은 패밀리 비즈니스였다고 얘기해요 돈벌이가 됐다는 거죠 실제 그때 보면 포상금 혹은 팔찌, 시계, 온갖 것들을 받았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실제 그래서 짤즈블크에 남아서 아버지가 벌었던 연봉보다 천문학적으로 많은 숫자를 벌었기 때문에 저렇게 돌아다녔을 것이다 라고 돼요 그럼 반대가 되죠 애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모차르트 남매는 누나 난넬과 모차르트 남매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유일한 스승이 레오폴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바로 산교육이었던 거예요 유럽 최고의 힘센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과 위대한 예술가를 다 만나고 다니는 거죠 증거를 볼까요? 증거? 아까 빈, 빈에서 누굴 받겠어요? 마리아 테레지아를 받겠죠 마리아 테레지아 여자가 황후가 이 중부 유럽의 맹주 근데 그 막내딸이 누구죠? 마리아 앙토하네트 모차르트 두 달 위에 누난 거죠 여섯 살짜리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모차르트가 마루 위에 쓰러졌는데 공주님 한 분은 안 일으켜주는데 마리아 앙토하네트가 일으켜주니까 나랑 결혼해요 이런 얘기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이 투어 때 이 직전에 나온 거죠 만약 그때 결혼했으면 목도 안 잘렸을 텐데 그렇죠? 괴태도 만났습니다 다시 14살 소년이었지만 아 어디까지 갔었죠? 여기까지 갔죠 파리에서 누굴 만났을까? 루이 15세를 만납니다 6세는 좀 이따 목 잘려야 되니까 아직 아직 1789 15세 아빠 때죠 마리아 앙토하네트 여섯 살 아장아장이니까 아직이지 그렇죠? 15세 그리고 저기가 런던에서 조지 3세라고 국왕이 있었습니다 한오버 출신입니다 대대로 조지 3세를 극화한 드라마가 조지왕의 광기라는 매드니스 오브 조지인가 그거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러니까 유럽에서 만날 수 있는 7살의 짤즈부르크 출신의 15,000 시골 대도시에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여기서 만난 거예요 7살 때 다 본 거예요 얘는 국왕 셋을 그렇죠? 국왕만 본 게 아니라 14살 소년 괴태도 본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런던에 가서 처음으로 괴항곡을 씁니다 런던에서 소년 모차르트가 괴항곡을 쓴 게 과연 자기와 아빠 덕분이었을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아까 말한 그 바흐 가게도의 오른쪽 아래에 있었던 막내 아들 바흐입니다 런던 바흐 런던 바흐가 막내 아들 바흐가 런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죠 자기 볼일 보고 있었죠 런던 바흐도 되게 재밌는 거는 런던 바흐는 지금까지 무명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런던 바흐가 되게 재밌는 거는 아빠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는 평생 라이프지어 독일권을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그거 재발견된 작곡가인데 런던 바흐는 이탈리아에 가서 공부한 다음에 런던에서 도착했어요 헨델하고 비슷하죠 국제적으로 살았어요 이 사람이 관연학과 오페라에 굉장한 재능을 갖고 있고 화려한 스타일인데 이걸 보고 모차르트가 배워서 교양곡 1번을 드디어 쓰는 거죠 아까 전에 패밀리 투어라고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흔히 모차르타 아빠가 모차르타 아들을 위해서 헌신해서 3년 반 동안 전 궁정의 우리 아들의 위대함을 알리고 싶어요 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던 거예요 돈벌이 애를 굴려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게 사실이고 런던 신문에 보면 쉬는 날에도 공연해요 라고 적혀 있어요 광고에 우리 집 앞에 오세요 뭐 들려드립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돈벌이었고 유랑극단에 비유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모차르트 일가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산교육이었던 거죠 런던 바흐를 이 막내 아들 바흐를 만났기 때문에 모차르타 교양곡 1번을 쓴 거예요 음악학자들은 혹은 지휘자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얘는 이미 교양곡 1번부터 될성불을 나무에 떡잎이었다 그래갖고 아르농쿠르 같은 사람이 이 음악을 그 소년이 어떻게 쓰느냐 라고 격차는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건 애가 쓸 수 있는 곡이다 모차르트의 곡이기 때문에 이 곡이 걸작으로 보이는 거지 사실상 그리 걸작은 아니다 그 9살 소년의 곡인데 아빠가 도와줬을 거고요 분명히 그리고 크리스찬 바흐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천재일 것일까요? 그냥 쓸 수 있는 곡일까요? 저는 아르농쿠르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범한 구석들이 곳곳에 숨어있고 그 도약이라든가 약간 재기발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차르트의 특성이 조금씩 조금씩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차르트 그림이 이겁니다 까르몽때리 그린 책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차르트 가족 얘기예요 이제 여행을 떠났겠죠 이것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림이 아빠하고 아빠는 바이올린이스트죠 아빠하고 아들은 사실상 한 악보를 보고 있어요 같은 음악가라는 거죠 그리고 부자이기도 하고 사실상 유일한 스승이기도 할 거예요 아들이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있겠죠 이 악보를 통해서 누이 낳내률은 다른 악보를 보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나중에 아들은 178일에 빈으로 가버리죠 누나는 결혼을 해서 떠나죠 장크트 길게미란 한 50분 걸리는 곳이에요 버스 타면 아버지 혼자 두 번째 집에 살다가 1787년에 혼자 죽습니다 누나도 남편을 여의고 말년에 짤즈부르크로 돌아와서 콘스탄체가 있었는데 약간 살가웠던 것 같아요 도와주는 척만한 것 같기도 하고 눈이 약간 멀고 이래서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모차르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죠 후반부에 얘기하고 그 비극 쓴맛을 보기 전에 이 달란함 색깔이 연하죠 그러면서 되게 화려한 색채로 이렇게 보여주죠 빨강 파랑 노랑 다 있고 아주 예쁜 이게 약간 인생 같지 않나 이 가족의 나중에 비극적 운명은 아직 다 모르겠죠 지금 이들은 생물학적으로 가족이고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기업이기도 하고 음악 공동체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저는 이 그림이 참 좋습니다 가족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우리도 뭐 애들이 크면 볼 일 없다고 그러잖아요 레오폴트라고 달랐겠어요 그 시절을 보여주는 증명사진 같다고 그럴까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제일 좋습니다 빈에 가면 책 제일 뒤에 써놨는데 조각상 뒤에 이거하고 닮은 부조가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데 그 부조는 빈 중앙공원에 있는데요 모차르트가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러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3년 반에 걸친 그 이후에 돌아오고 모차르트는 이미 이제 준 작곡가로서 막 어른들하고 비슷한 명예집 같은 걸 받기 시작합니다 무급 뭐 시기 뭐 거의 어른들급의 대접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른들과 함께 공동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짤즈부르크로 돌아온 다음에 이미 모차르트는 3년 반에 걸친 혹독한 수련 끝에 작곡가로서 성인 작곡가로 대접을 받기 시작했어요 짤즈부르크에서는 근데 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오폴드가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계획적이며 승부사 기질도 다운했을 거예요 3년 반 동안 직장에서 무급 휴가를 내고 휴가를 내고 농땡이를 부린 다음에 다시 이탈리아행을 기획하죠 이때는 비정하기도 아까 전에 남성중심적이라고 했죠 낫내르는 빠집니다 어쩔 수 없죠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아주 잔인무도하게도 레오폴드에서 선택을 한 거죠 얘를 키우겠다 사실 그 당시 직업 여성 작곡가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때니까 낫내르는 안타깝게도 그래서 곡이 없습니다 여기서 빨간 줄로 내려갔다가 파란 줄로 올라오는 여행이죠 이게 제일 긴 여행이고 사실상 나폴리에서 끝나긴 하지만 이탈리아 전역을 다 다니죠 볼로냐 로마에서 훈장을 받죠 황금 박차 훈장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황한테 그리고 밀라노에서는 오페라를 발표하죠 이 과정을 다시 한 번 통해서 레오폴드 모차르트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작곡가로서 연주자로서 어릴 때 아주 수련을 받은 다음에 이탈리아에 내려감으로써 종교음악과 오페라 성악 장르는 기악 장르는 독일이 강하지만 성악 장르는 오페라가 강하잖아요 아 이탈리아가 강하잖아요 성악 장르의 대표적인 게 종교곡은 종교음악이고 세속음악은 오페라입니다 둘을 마스터를 사실상 시킨 거죠 그리고 취업까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취업은 잘 안 됐지만 이 세 차례에 걸친 여행을 통해서 사실상 모차르트는 10대 때 해야 될 모든 과정을 음악가로서 마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 살 반대의 신화에 사로잡혀 있어요 먼저 다 아장아장하고 피아노 치니까 와 얘는 사전 다섯 살 때까지 레케멜 다 쓸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얘기는 3년 반에 걸쳐서 직장을 그만두고 저 유럽을 돌아다닌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작곡가로서 발표를 할 때 아버지는 다시 그걸로 모자라서 이탈리아를 세 번씩이나 방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악까지 받아들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천우 작곡가의 기틀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괴항곡 41개,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27개 바이올린 협주곡 5개, 현악사중주 23개 오페라, 준오페라까지 22편 626곡을 쏟아낼 수 있는 기틀을 학교도 안 간 모차르트가 아빠 손을 잡고 전 유럽을 다니면서 10대 시절에 끝낸 거예요 왜 가능했을까? 아버지가 뛰어난 분야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아들이 미술을 잘한다든가 역사에 강했다면 레오포트는 너 알아서 해 라고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굉장한 도전적인 야심만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을 데리고 3년 반 동안 승부를 건 뒤 다시 여자들은 놔두고 여기까지 온 거죠 이게 레오포트가 만들어낸 모차르트예요 아버지가 만들어준 모차르트죠 사실상 모차르트의 재능은 제 생각에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재능이 있었고 다행히 부모, 아버지가 그 분야에 유럽 최고의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있었고 아들의 재능을 일찍 캐치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추진력인 거죠 그래갖고 레오포트의 편지와 일기에는 그런 얘기로 가득해요 내일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마부는 지갑을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고 모두 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나중에는 아들에 대한 간섭으로 비치는 거죠 후반부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과연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일까? 가 다음 질문이에요 고맙습니다 최신의 소속에서 주의하여 드리움으로 рекtilize 드리움으로 God 버스로하여 아들 주의하여 주의하여 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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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